메인 장소는 여깁니다. 한 번 해 봐주세요... 잠시만요, 시계.. 귀신이십니까?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족사진이 있었다, 가족사진이..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보다 후레쉬 불빛이 새서 그렇지 그렇게 깨끗한 것을 알면 돼, 여러분들. 누구 계세요? 누구 계십니까? 누구 계십니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니까? 안녕히 계십니까?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전에 망장한 것 같은데.. 이전에 망장한 것 같은데.. 이전에 망장한 것 같은데.. 이전에 망장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뭐야..?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야 이거 피해..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뒤집었다.. 죄송합니다.. 아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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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칼부터 지워야겠다.. 잠깐만.. 잠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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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됐습니다. 칼 어디 있어요? 이제 그만 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이콜 또치즈니스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혹시 뭐 여성분이십니까? 제가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없겠습니까? 저하고 대화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한방 한 번 하지 말라니까 말할 가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9 29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고맙죠 저야 29 굉장히 젊으시네요 29.. 네.. 29 굉장히 젊으시네요 혹시 이 집 주인이십니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 여기가 댁은 아니시구나 떠돌다가 여기 어떻게 보면 정착하게 된 상황이구나 지금 맞죠?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담배 한 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대화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일단 나이는 나이는 29.. 여기가 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 해주지 않을 거냐구요? 잠깐만요 혹시 누구랑 같이 있죠? 누구랑 같이 있죠? 누구랑 같이 있네? 뭐라고? 나 그런 여자 아니라고? 아니요.. 아니.. 누구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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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계시잖아요? 솔직히 물건도 움직이는 것도 봤는데 자 이제 물건 가지고 장난은 그만 치세요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으니까 얘기로 하세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들어드리고 얼마나 돌아가셨는지 얼마나 되셨는지 그것까지 얘기해 주시면 얘기 안 하실 거죠? 더 이상의 마지막에 기회는 없습니다 끝! 좋아요! 알람쇄짱! 부탁드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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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